안녕하세요. 저는 30기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게 된 오지슬입니다. 조금 민망하네요. 저는 올해 유예로 합격을 했고요. 공부기간은 정확하게 2년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 전공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예체능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저는 고3 때 연습실에 박혀서 실기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험이 출구가 있는 시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저처럼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사람도 인용은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출구가 없는 시험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 마시고 출구가 있는 시험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인사경조를 담당을 했는데 사실 앞에 지금 송아노무사님이랑 도아노무사님이랑 0기, 1기, 2기, 3기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들으셔도 어차피 안 들어오시죠? 2기 되면 어차피 그냥 열심히 또 해야 되고 3기 되면 또 어차피 열심히 안기해야 되니까 저는 인사경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동 때 법학은 두 과목 다 60점 이상이 나왔는데 인사가 56이 나왔고 경조가 5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사경조 때문에 떨어졌죠. 근데 올해는 제가 인사가 65.85가 나왔고 경조가 61.18 나와서 두 과목을 10점 정도씩 올려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생동 때랑 유해 때랑 어떻게 제가 경영 과목을 조금 다르게 접근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법학은 IRAC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틀에 맞춰서 암기하면 되잖아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근데 경영 과목은 주제마다 저희가 다 목차도 저희 목차로 써야 되고 문장도 우리 문장으로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생동인데 난 베이스가 없는데 경영학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내 문장으로 쓰지? 일단 강사정부터 그냥 암기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인사경조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법학 공부하듯이 그냥 그 문장을 외우듯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경조는 동기부여에서 이미 지쳐 떨어져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인사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장을 외우려고 하면 제가 실제로 제가 작년에 받았던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피드백이 책을 베낀 듯한 정확함이었어요. 제가 문장을 너무 똑같이 써서. 근데 그렇게 하면 인사는 여러 관련성 없는 주제들을 연결해서 쓰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올해 1문이 직무 중심이랑 역량 중심이랑 평가센터를 엮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무 중심, 역량 중심은 여기 수험생분들 다 익숙해요. 근데 그게 평가센터랑 엮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근데 거기서 또 기법을 물어봤어요. 저희 책 보면 기법이라고 해서 써여있는 책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사님 세 분 중에. 근데 제가 그 1문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직무 중심이랑 역량 중심이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역량 중심이랑 평가를 엮은 이유를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저희가 일단 현출을 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다들 일단 암기부터 하잖아요. 그런 자세를 버리시고 내가 이 문장을 똑같이 외운다. 이런 자세는 진짜 버리시고 독서를 한번 해보세요. 인사책을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읽듯이 독서를 한다는 생각으로 읽으시고 왜 우리 소설 읽을 때 암기하려고 책 피지 않잖아요. 소설 읽을 때. 그냥 진짜 독서의 자세로 인사책을 한 문장 한 문장 내 걸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독서로 한번 해보시고 특히 그리고 강사전은 아무래도 교수절을 요약한 거다 보니까 비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동 때 어떻게 했냐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서관 가서 3인공조나 신인사관리 발체독했습니다. 강사저로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사저에는 아무래도 핵심만 담으려고 좀 부가적인 설명들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수저 발체독하시고 회독수를 늘리시는데 근데 아까 그 도아노무사님이 행생은 이해 안 돼도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암기하지 말고 인사경조는 일단 그냥 포스트잇 붙여놓고 넘어가세요. 한 바퀴 돌고 오면은 그때 이제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포스트잇 떼시고 근데 또 또 봤는데 그 주제가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또 붙이세요. 그냥 계속 읽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이해라기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내 문장이 남아요. 스스로 쓸 수 있는 문장. 특히 막 유려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어떻게 썼냐면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문장을 정말 짧게 짧게 썼거든요. 그 인사경조 최고다산 읽어보시면 와 글 진짜 잘 쓴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제가 올해 오원지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노무사님도 항상 말씀해주시는 게 문장을 짧게 쓰라고 하셔요. 길게 쓰면 내가 쓰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겠고 읽는 사람도 사실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끄럽더라도 문장을 짧게 짧게 쓰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딱딱딱 조이게 그렇게 쓰시는 게 경영학은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해독수를 늘리는 거랑 연결해서 단권화를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형광펜 작업들은 다 하실 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합격수기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인사경조에서 연결고리 관련된 단권화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연공급이랑 직무급, 직능급, 영양급 이렇게 연결되는 주제들 다 아시죠? 네. 곧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공급에서 직무급, 직능급 넘어갈 때 그 연공급에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저희가 연결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본문에 단점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중에 들면 책이 엄청 더러워져서 그 본문 키워드들이 딱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퇴속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키워드가 잘 안 보이니까 키워드 공백에다가 1번 관계 중심적, 심의적 계약의 태조 2번 기술 발전으로 인한 숙련 사용센서 폐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그걸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넘어갈 수 있게 연결고리만 본문을 안 보고 나중에는 그 딱 연결고리만 보고 넘어갈 수 있게 내가 보이는 내 글씨로 그래서 그것만 딱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제가 올해 1문에서 직무 중심, 영양 중심 넘어가는 그 비교를 좀 잘 썼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제 머리에 있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독이 늘다 보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정말 잘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초등학생처럼 쓰셔도 되고 이제 거기다가 내 문장에다가 이제 진짜 주제마다 들어가야 되는 핵심 키워드들 그런 거를 단어장 같은 거를 저는 만들어서 들고 다녔어요. 계속 그래서 약간 내 머릿속에 내 눈속에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게 약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런 주제가 나와도 저기 있는 키워드지만 내가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그러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문장이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랑 그리고 또 제가 따로 정리한 거는 약간 올해 트렌드에 맞는 교수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 간지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로 정리했어요. 그런 거는 뭐 어디서 정리를 했냐고 물어보시면 올해 은지쌤이 이제 논문이랑 기사랑 논평 같은 것도 발췌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또 뭐가 키워드인지도 또 체크를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올해 뭐 그때 은지쌤 비정규직 모의고사였어요. 근데 올해는 직무중식, 영영중심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거기 나온 키워드들 이거 써먹으면 좀 괜찮겠다 싶은 것들 올해 다 썼어요. 점수 잘 나온 것 같고 나중에 그러니까 내문장이 생기면 나중에 키워드랑 교수님이 좋아할 것 같은 단어들 그런 거는 추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계속 해독을 늘려라 해독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책이 두꺼우면 안 돼요. 책 나중에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같이 공부했던 보라크칸 친구들 책이 너무 뜨거워요. 뭘 너무 많이 껴놔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저는 그 진짜 아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 찢어서 버렸어요. 책. 진짜 얇거든요. 책 보면. 잭노도 그렇고 다독이도 그렇고 책이 진짜 얇아요. 그래서 책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미친 듯이 볼 수 있게. 전날 1회독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추가 추가하지 마시고 아 나 이거 챙겨야지. 단어 챙겨야지. 그거 생각하셨으면 책에 옮기고 버리세요. 다. 네. 그렇게 해서 음 자꾸 제가 은지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올해 은지쌤을 듣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은지쌤 책이 되게 얇거든요. 다독이가. 거기다가 이제 뭐 서브노트도 아니에요. 본문도 되게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다독이로 단권을 했고 그러니까 책을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드시는 연습을 하세요. 단권하는 자료 추가가 아니라 없애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해와 해독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1기 때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를 체크를 했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모의고사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등수를 떠나서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3기까지 버텨서 끌고 가야 되고 근데 맨날 학원에서 하위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저는 내 과목 다 최고 답안을 해봤거든요. 계속 그냥 내가 여기서 무조건 1등 한다 생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보라는 뜻이 무조건 1등 하셔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공부한 거를 내가 다 쏟아낼 수 있었고 이번 주 이거 외운 거 그래도 나 후회 없이 썼다. 나 그래도 분량 안에 썼다. 이거는 하실 수 있게. 근데 그거 2기부터 하시려면 2기부터 하시면 늦어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 구하셔서 강사 최고 답안이랑 강사 답안이랑 최고 답안 보셔서 인사 경전은 특히 책에 없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다 체크하시고 그 연결고리도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1기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시간 남으니까 그때 작년도 모의고사 구해서 조금 이런 주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그럼 내가 이 주제는 이런 식으로 읽어야겠다. 이걸 좀 아실 수 있게. 그래서 또 모의고사 잘 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등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들 하는 말이긴 한데 저는 연연했어요. 저는 못 보면 좌절했고 1등 못하면 짜증나고 나 잘한 것 같은데 왜 최고 답안 안 뽑혔지 해서 수진쌤한테 가서 왜 이번 주 최고 답안 아니에요? 하면서 그러고 그랬는데 그냥 공부한 거 다 쏟아낸다는 생각으로 2, 3기 때는 그냥 잠 줄이시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2, 3기 때 다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하시고 경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약간 경영 과목에 대한 약간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경조는 무한 암기입니다. 무한 암기고 어쩔 수가 없고 조금 암기의 양을 줄이시려면 목차를 조금 통일을 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자 1번 의의 중요성 2번 이론 학자 그림 이렇게 그리고 3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그래서 의의는 책에 나와 있는 거 외우셔야죠. 성격 의의 우리 어떻게 써요. 학자가 쓴 거 써야 되니까 외우시고 중요성은 그 책에 보면 막 다섯 가지 엄청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외우실 필요 절대 없고 의의 중요성은 딱 한 세 줄 정도밖에 안 써요. 이상기 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추격을 지금 해놓으세요. 그래야 한 문장만 계속 계속 봐야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격 해놓으시고 이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암기하시고 그리고 그림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올해 제가 이제 동기들 모임 가서 만나보면 인사랑 경조랑 고득점한 친구들이 대부분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3개 이상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3문이 직장 내 그룹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림 그릴 게 없었는데 그럼 1문 2문에서 그림을 3개 이상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또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그림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기때부터 하면 늦고요. 내가 책에 있는 그림 똑같이 그릴 필요 없으니까 조금 내가 그리기 쉽게 좀 바꿔놓으세요. 책에 있는 거 똑같이 그릴 필요 없거든요. 저도 그 책에 있는 그림 아 이건 절대 못 그리겠다 싶은 거는 그냥 아예 제가 종이로 잘라서 제 그림 붙여놨었어요. 계속 익숙해지려고. 그리고 3번에서 이제 해결 방안 쓰는 건데 지금 경조가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해졌어요. 암기는 다들 다 외우고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론을 접목을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쓰기 위해서 이론에 대한 시사점이랑 비판점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암기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옛날처럼 이론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나올 문제는 이제 조금 트렌드가 안 맞다고 생각...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사점이랑 비판점을 조금 엮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쓸 수 있게 알아두시면 좋고 경조가 점점 이제 외운 거 그대로 써내는 시험은 아니게 됐잖아요. 올해 1문도 그게 그렇게 통으로 크게 나올 주제로 다룬 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강사분들 중에. 그러니까 약간 다른 주제들이랑 좀 연결연결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의고사를 보시려면 죄송해요. 제가 또 은지쌤 얘기를 할 건데 은지쌤 모의고사가 그 다른 강사... 저는 다른 유미쌤이랑 중라쌤 모의고사 다 구해서 봤거든요. 근데 다른 쌤들 모의고사는 그냥 외운 거 다 쓰게 만든 모의고사예요. 근데 은지쌤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와 이걸 이거랑 엮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혹시 지금 여기서 다른 학원 선생님 수강하고 계신 분이 계셔도 은지쌤 모의고사 한번 구해서 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조 암기에 대한 부분은 전 그냥 계속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책을 제가 지금 단권화한 책이 노동이랑 인사랑 행쟁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이 공부한 친구들한테 줬는데 경조는 책이 없어요. 제가 그걸 다 잘라서 링으로 해가지고 아 오늘은 이거 외웠으니까 다른 페이지 들고 다녀야겠다 해서 책을 다 잘라서 납장으로 계속 들고 다녔어요. 책이 너무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경조는 계속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계속 까먹으니까 그냥 계속 눈에 바르시고 무한 안기하시면 되시고 모의고사 이제 점점 경조 어려워질 거니까 네. 은지쌤 모의고사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